두 분의 하나의 사람으로서는 심장 맥박이나 같은 원인이거든요. 여의를 남기는 소리는 웅 하고 멀리 퍼져줄 수 있는 소리를 딱 듣게 되면 이제 이후의 세대들 저희 이후의 세대들이 좀 어떻게 지프공예를 알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잖아요. 내가 지금까지 60년 이상 한 것도 내가 가슴 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습니다.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틀린다.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틀린다. 나는 시간입니다. 소중한 자וד인에게 감 Survey kinds ms 으 감사합니다.